Hi guys, 여러분의 Doing Good, I'm Jenny 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실전편 1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tual Test 1번을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리뷰하실 내용들은 Read and Select 섹션에 나와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 여기 나오는 단어가 실제 존재하는 단어인지 5초 안에 여러분이 파악을 하셨어야 됐어요. 이 문제들을 리뷰하실 때는요, 일단 단순하게 어떤 패턴으로 오답이 나오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몰랐던 단어가 있었다면 No 했는데 그게 실제로 예스인 단어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단어를 꼭 정리해 주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잘 유의하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여러분 이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단어죠. 우리가 익숙한 Wind, 우리 바람이라는 단어 뒤에 뭔가 익숙하게 그럴듯하게 이하를 붙여봤지만 땡, 저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단어 여러분, 정답 맞을까요? 아닐까요? 예스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시멘트라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 시멘트 바닥, 시멘트 공사할 때 쓰는 그 시멘트가 실제로 영어에서도 이렇게 사용되면서 시멘트라는 발음이 나오거든요. 존재하는 단어였습니다. 몰랐다면 여러분 스펠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이 단어는요, yes or no? 정답은 no가 되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tall, 뭔가 큰 이라는 단어 뒤에 ENG를 붙여봤나 봐요. 근데 전혀 여러분 생소하죠? 오답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단어는 여러분, yes or no? 정답은 no. 이것도 되게 그럴싸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urnt로 끝난 예를 들어 th 대신에 b를 넣어서 burnt, 이렇게 만드는 형태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익숙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th로 시작하는 저런 thorn,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단어는 존재할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no가 되겠죠. 없는 단어예요. 뭔가 발음했을 때 좀 뭔가 저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본 적 없다, no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단어는요. yes or no? 정답은 yes가 되겠죠. obvious, 명백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몰랐다면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다음 단어 갈게요. 자, 이 단어는 yes or no? 정답은 no가 됩니다. 우리 뭔가 보너스, 뭐 이런 단어인 것처럼 생겼지만, 보너스를 작성할 때는 n, u, s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보너스,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단어는 어때요, 여러분? yes or no? 정답은 yes가 되겠죠. riskacity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거의 형용사 보전을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형용사인데요. 이거는 뭔가 부족한이라는 형용사죠. 이거는 부족이라는 명사가 돼요. 그래서 얘가 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ct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몰랐던 분들은 같이 단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자, 이 단어는 존재할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yes죠. sim번. 그래서 뭔가 상징,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여러분 어때요? yes or no? 정답은 no가 되겠죠. 우리 m, e, n, t로 끝나는 단어 정말 많죠. 그러나 앞에 콜이 붙은 m, e, n, t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단어는 어때요, 여러분? 뭔가 뒤에 e, e, 이렇게 끝나면서 어? 이런 거 내가 본 적이 있나? 뭔가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yes였습니다. nomin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후보라는 단어가 돼요. 이거 여러분, 동사 버전 뭐예요? 우리 nominate 이렇게 하는 단어 있죠? 이게 뭔가를 임명하다, 지정하다 라는 이제 동사고요. 얘를 이렇게 해서 e, e로 바꿔서 가져완지면 뭔가 임명된 사람 또는 후보라고 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같이 암기를 꼭 해주세요. 자, 이 단어 어때요? yes or no? 정답은 no가 됩니다. 우리 forgive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앞뒤로 지금 뭘 이렇게 붙여놨어요. 앞에 in도 붙이고 뒤에 ed도 붙이고, 그죠? 자, 일단은 첫 번째, forgive의 반대로 하실 거면 in이 아니라 on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forgive의 여러 과거 시제를 우리 ed 붙이던가요? 아니죠. forgive의 과거는 심지어 forgave, 우리 give의 gave로 바뀌는 단어 형태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뭔가 그럴싸하게 붙여봤지만 앞뒤로 붙은 것들이 다 잘못됐어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어때요? yes or no? 정답은 yes죠. expert, 전문가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yes or no? 정답은 yes죠. 약국이죠 여러분? pharmacy.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어때요? yes or no? 정답은 yes죠. 우리 restrict라는 동사에서 온 restriction, 명사 형태죠. 뭔가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어때요? yes or no? no입니다. 우리가 fourth라는 단어 자체는 되게 다방면으로 활용이 돼요. 예를 들어 come, 오다라는 동사와도 많이 같이 사용돼서 come forth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한 단어로서 come forth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forth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뭔가 앞으로의 의미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으나 이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 어때요? yes or no? 정답은 yes입니다. allocate라는 단어는 할당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어때요 여러분? yes or no? 정답은 no가 됩니다. 우리 뭐뭐 and see 이렇게 끝나는 것도 많고 앞에 시작이 re로 시작되는 건 많으나 중간에 붙은 이런 걸 연결해서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간략하게 우리가 read and select 섹션을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몰랐던 단어들 있으면 꼭 암기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암기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다른 섹션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